헬로우! SNS에서 핫한 샌드가 장생포에 상륙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고래 뿌띠샌드 위치는 장생포 하나은행 옆 2층에 있어요. 매주 월요일 휴무이며 11시부터 7시까지 영업합니다. 주차는 고래박물관을 이용하시고 매주 화요일은 무료 주차예요. 입구부터 화사하고 예쁜 테라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시그니처 포토존도 있어요. 인스타 각! 다양한 음료와 3가지 맛의 샌드가 있었어요. 저는 블루레모네이드와 뿌띠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테라스에 자리 잡았어요. 초코, 유자, 치즈 맛의 샌드는 홍신하고 한 입에 먹기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맛이었어요. 한 개 더! 여기서 꿀팁!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15초 돌리면 더 꾸덕하고 맛있어져요. 귀여운 고래 디자인의 패키지가 인상 깊었는데 모두 디자인이 달라서 좋았어요. 저는 친구와 부모님께 주려고 선물 세트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개별로도 구매 가능? 실내에는 귀여운 고래와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알록달록 예쁜 식기들이 눈에 갔습니다. 귀여운 엽서는 공짜! 우영우가 생각나요? 폭등고래는 몸길이 12, 16m, 몸무게 30, 40톤이며 수영은 더! 장생폭 고래 박물관에 오신다면 들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맛집 고래 푸티샌드 리뷰 끝! 추천집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